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물에서 아들을 찾고 있는 꽁씨 집안 3대 독자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은 고귀한 꽁씨 집안 3대 독자라서 아들을 안 낳아주면 절대로 용서를 안한다는 남친 야 아이고 무서워라 누가 나랑 결혼한대? 끌 끌 끌 끌 원죄를 깜빡하고 못했는데 3대 독자 탈행하는 남친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9살 그리고 동갑내기 남친과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정도 만나고 있는 그냥 이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에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남친이 너무 짜증나서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 그래 나이가 엄청 많은 옛날 할아버지 같으면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겨우 29살짜리가 이렇게까지 고지식한 경우가 또 있나 싶고 아니 솔직히 미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글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초반에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하긴 했는데 대략 두어 달 전부터 너무 심하게 이 미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게 바로 야 내가 바로 우리 꽁씨 집안 3대 독자라고? 바로 이거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요즘에도 3대 독자가 귀하고 그래요? 어? 이런 거 따집니까? 무슨 뭐 5대 독자, 6대 독자, 7대 독자 그런 것도 아니고 아 물론 이 말도 정말 싫어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뭐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등의 진지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최대한 흘려들었는데 두 달 넘게 너무 심하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짜증이 올라와서요. 매번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본인 집안 핏줄이 귀하대요. 그래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양반이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고귀한 혈통이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데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3대, 4대 독자 같은 걸 누가 따져요? 거의 대부분이 2명 아니면 딱 하나만 낳은 이런 시대에 어? 출산율 봐봐. 다 독자야. 그런데 그깟 독자가 뭐 그리 귀하다고 이런 부심을 부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오빠도 2대 독자야 이랬더니 2대랑 3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답니다. 감히 어따 들이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 저번에는 같이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아기 엄마랑 아기가 저희들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여자 아기였는데 얼굴이 와 진짜 인형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순수 100% 감탄하는 마음으로 와 저 아기 진짜 너무 이쁘다. 인형 같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이쁜 딸 낳았으면 좋겠다.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했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누나를 불아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네가 딸을 낳으면 우리 엄마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내가 3대 독자인데 어디서 딸을 대를 이어야지 대를 어쩌고 저쩌고 절대 용서를 안 할 거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건가? 아니 누가 지랄 결혼해가지고 딸 낳는다고 했어? 아 진짜 지랄도 병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거 엄격하게 따지면 이 남자 자기 집안 3대 독자 아닌 게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왜 첩이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요. 여하튼 그런 비슷한 둘째 부인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것도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물을 일이 없죠. 그냥 지가 먼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뭐 되게 부자였고 부인이 더 있었니 어쩌니 여하튼 이렇게 따지면 남친은 자기 집안 그 가문의 독자가 아닌 게 아닌가요? 뭐 그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고 뭐 딸인가? 여하튼 이런 게 못난 하남자들의 허세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 남자가 그래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단 한 번도 못해본 모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가 하는 그런 말 하나하나가 본인한테 무슨 해악이 되는지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걸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또 야 우리 누나 같이 만나자 이지랄? 게다가 자기 누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니 보통 이런 경우 자기야 우리 누나가 자기를 많이 궁금해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 이러지 않나요? 아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 안 볼 거지만 어쨌든 이 남자는 제가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보고 싶대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제가 지금 글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황하는 게 왜 보고 싶어? 또 자기 누나랑 매형한테 잘 보이면 선물 하나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등 아니 내가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무슨 대답을 해야 저 거지같은 나가리를 닥치게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부탁드려요. 좋은 의견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뭐하러 저런 걸 만나요?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웃겨. 대댓글 가짜 쓴입니다. 실은 그게 저희 남친이 그게 진짜 크거든요. 본인 말로는 별명이 흑형이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래요.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2번 쓴이 남친 혹시 개입니까? 혈통을 왜 따지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면 혹시 뭐 종마 그런 건가? 도대체 21세기에 뭔 거지같은 소리를 하는 거요. 야 너 개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3번 3대 독자면 아들내미 귀한 집이 맞는데 뭐 그리고 전통적으로 첩의 자식은 특히 아들은 문중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3대 독자인 남친은 아마도 집안 어른들에게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여하튼 글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쓴이의 자격지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럴까요? 아이고 이 새끼 또하네. 무슨 똥개도 아니고 이런 글마다 냄새 오지게 잘 맡고 매번 찾아오네. 어? 우쭈쭈쭈쭈. 4번 헐 내 친구 여친인 줄 알았네. 아 참고로 이 자식은 여친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3대 독자가 하나 있는데요. 위로 누나가 줄줄이 5명이나 있고 그 누나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자식처럼 키운 그런 놈입니다. 뭐 친구 본인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트여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 동창들끼리는 매번 한 소리씩 하는 게 저 새끼는 동남아에서 눈먼 여자 데려오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절대 결혼 못할 거다 이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 줄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지멋에 빠져 사는 그런 놈이라서 누가 데려가겠냐 이러면서 다들 욕을 하고 그래요. 일단 상부상조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뒤에서도 아니고 앞에서 대놓고 해주는데도 못 알아채먹습니다. 딱 봐도 쓰리 남친도 같은 종자 같은데요. 저런 놈 만나지 마세요. 왜 스스로 고통을 줍니까? 아니 무슨 3대 독자면 초능력이라도 생긴대요? 꼴값 들고 자빠졌네. 지가 무슨 마블 캡틴 3대 독자야 뭐야? 동남아는 무슨 이런 놈 처음 본다면 다 도망가지 한국 사람 다 저러는 줄 알고 학을 뗄까 그게 더 겁나요? 5번 뭐 명문과 재벌이면 또 모를까 뭐 노비 따위 3대 독자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3대 독자라고 다 지처럼 우쭈쭈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쳐나대지 말고 꺼지라고 해요. 썩은 내 풍기지 말라고 6번 와 집에서 우쭈쭈 오냐오냐 하니까 지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보네 아니 저게 여친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야 인생 패배자 예약이다 7번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아들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자식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남자라고 하던데 니네 집 아들 귀하다 했지 참 안됐다 이러면서 능력이 없는 남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8번 이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팀장 생각이 나요 본인이 사대독자라고 엄청 귀하게 자랐다며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소리 하면서 격리 여직원한테 격리야 컵라면에 물 좀 받아와라 이러지를 않나 또 전화벨이 울려도 이건 여자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지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안 받고 또 지 밥 먹을 때 수저를 챙겨주는 것도 여자가 할 일이라며 자기는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할 줄 모른대요 달래요 미친 거 아니야 아 또 생각나는 거 한 번은 어떤 대리가 그 팀장이랑 술 약속을 잡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뭐야 싶어 전화를 했더니 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여하튼 이 인간 덕분에 독자니 뭐니 귀하게 자라니 뭐니 이딴 소리하는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 덕분에 귀한 사람은 제가 절대 안 만난다는 거죠 9번 짜증이 나면 제발 만나지 좀 마라 아니 이렇게 투덜댈 거면서 도대체 왜 만나고 그래 내 전남친 뭐 쓴이 남친처럼 3대 독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못 쏠 새끼라 그런 건지 명절 때 다 같이 송편 빚고 자기 형수님 친정 안 가고 명절 내내 시골에 머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딴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바로 찼어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지 이런 놈들이 다른 면에서 정상일 리가 없다는 거 이게 팩트야 10번 또 독자 탈행하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야 니네 집안은 시가 많았냐 라고 해주세요 추가 본문에 크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 관종 말이죠 제가 아니라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제가 사실 지금 권태기라 3대 독자라는 말이 더 듣기 싫어진 것도 솔직히 맞는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랑 헤어질 건데 그전에 저 망할 독자와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한마디 쏘고 헤어져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글 올린 건데 좋은 의견이 참 많네요 주신 댓글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저 새끼랑 헤어지고 올게요 안녕 댓글 1번 그래 뭐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독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 중에 내가 인생 삶에서 정상인 단 한번도 못 봤다 깔깔 2번 걔도 안 물어간다나 3대 독자 역시 쓴이도 안 물어가는구만 3번 그래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아니 근데 왜 남자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왔냐 3대 독자야 역시 부들부들하는구나 끌까까까 야 야 이게 요즘에도 있나 봅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뭐 80년대 90년대 이때도 뭐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봤거든요 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귀한 아들이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귀하다 했지 근데 그걸 요즘에도 이렇게 안 해 정말 바보 같은 게 그래 뭐 3대 독자 4대 독자 뭐 자기들 가족이고 자식이니까 귀할 수 있죠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근데 똑같은 아들이고 딸이고 남들은 오히려 그걸 좋게 안 본다는 걸 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이게 뭐 그들만의 사는 뭐 그런 세상인 건가 왜 스스로 욕먹을 짓을 하는지를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어 진짜 궁금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자는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음 감사합니다.